안녕하세요. 2023년 3월 18일 체병무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알려진 내용이죠.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쓴 노무현 수사기록.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요. 우선 제목부터가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 뭐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왜 이인규라는 사람은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는 부분에 자꾸 트라우마가 있을까. 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녀석아 박연차 태광시럽 회장한테서 약 2억 원 상당. 그러니까 2억 5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그런 삐아제 남녀 시계세트 두 개. 그러니까 하나가 1억이 조금 넘는 겁니다. 그거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다 인정을 했으니까.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다음에 2007년 6월에 권양숙 녀석아 아들 노건우 씨 미국 주택 구입 자금. 이 명목으로 박연차 회장한테 100만 달러. 그리고 그해 9월에 또 40만 달러. 그래서 140만 달러를 받은 것도 다툼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2008년에 박연차 회장이 노건우 씨하고 조카사위인 연철호 씨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주었다. 이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해서 640만 달러 뇌물 이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당시에도 나온 얘기인데 당시에도 그 근처까지 수사는 갔었는데 문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수 선택을 하는 바람에 다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버린 내용이고 이 내용은 대검 중수부 캐비넷에 보관되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까지는 저는 팩트로 보입니다. 그리고 2009년 4월 30일 중수부 조사실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나눈 대화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박연차, 이게 당시 우병 씨가 중수 1과장이었는데 대질신문을 하자 계속 이랬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반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질신문은 안 하고 그냥 만나게만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박연차 회장이 대통령님 우짤라고 이러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 회장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감옥 가게 생겼어요. 감옥 가면 통과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언어습관, 스타일 이런 걸 봤을 때 이것도 사실로 보인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논두렁시계라는 게 그동안에 계속 논두렁시계 자체가 가짜다. 뭐 이게 무슨 흘려서 망신주기 뭐 어쩌고 해서 마치 시계 자체를 안 받은 것처럼 이제 민주당 쪽 패널들이 주장을 했었죠. 사실 이 최초 보도는 SBS였는데 검찰 관계자 발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실명을 다 박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정동기 청와대 민정수석이 전화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불구속으로 수사하고 그리고 대신 이 시계는 논두렁에 버린 걸로 해서 망신을 줍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국정원에서도 자기를 찾아와서 그렇게 제안을 했지만 자기가 거절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논두렁시계라는 걸로 보도가 나갔더라. 뭐 이렇게 돼서 이제 반발을 민주당 패널 또는 민주당으로부터 반발을 샀던 거죠. 그런데 글쎄 뭐 그 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지금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논두렁시계를 검찰 발로 보도가 된 것이냐 보도는 그렇게 됐지만 실제 취재원이 뭐 SBS에서도 검찰 관계자한테 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것도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여하튼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이 부분을 부인한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런 겁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장의 이사장은 아니 그게 아니고 실제는 망치로 부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논두렁에 버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받은 건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받은 거 사실 여부를 얘기를 안 하느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망치로 부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게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여하튼 받았으니까 부숴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 자택 앞에 실제 논은 논입니다. 그리고 이 회고록에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시기에 대해서 밖에 내다 버렸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했으니까 만약에 진짜 유시민 말대로 망치로 부순 게 아니고 노무현 전 대통령 말대로 밖에 내다 버렸으면 그 밖은 논입니다. 그러니까 뭐 좀 애매해하죠. 검증해봐야 되는 대목이고. 이 회고록 중에 가장 논란이 되는 게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부분인데 의견서 한 장 내지 않았고. 그리고 마지막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을 한 열흘 정도 그 마지막에 문재인은 곁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때문에 문재인이 변호만 성실하게 했어도 이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의견이죠. 가정이고. 그러니까 그건 뭐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이제 이 부분이 가장 논란이 큰데 노무현 재단에서는 입장문을 이렇게 냈습니다. 서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치검사가 정치공작의 산물이며 완성되지도 않았던 검찰 조사를 각색해 책으로 출판한 것이다. 그 다음에 시계 전달 부분에 대해서는 재임 중에 박연차 회장이 다른 사람에게 맡겼고 퇴임 후에 전달했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중에 몰랐다. 그리고 박연차 회장이 100만 달러 줬다는 것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몰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나도 감옥 가게 생겼어요라고 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워딩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잘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 몰랐는데. 그러면 이렇게 다 몰랐는데 왜 극단적 선택을 했죠?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 또 이 부장 시계는 좀 뺍시다. 쪽팔리잖아. 뭐 이렇게 했다는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이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환갑을 축하하기 위해서 박연차 회장이 했다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 환갑을 축하하기 위해서 했다는데 그게 환갑돼 주지 그러면 환갑 한참 지난 다음에 줬을 일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노무현 재단의 해명도 조금 사실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감싸다 보니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것 아닌가. 이게 맡겼다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 형, 친형, 노건평 씨 처.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으로 따지면 형수죠. 형수한테 맡겼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맡기고서 이게 노무현 대통령님 환갑 기념입니다 그러는데 환갑 때 안 좋겠습니까? 줬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2006년에, 2006년이 환갑이니까 2006년에 줬다고 보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고 민주당과 친노들 다 뭉뚱그려서 반박을 합니다. 팩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을 했던 전해철 의원. 무도한 거짓 주장과 파렴치한 행태를 좌시할 수 없다.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국정상황실장 했던 윤건영 의원. 정치검사가 검사정권의 뒷배를 믿고 날뛰는 행동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뭉뚱그려서 날뛴다 뭐 이러고. 날뛰는 거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우선 검사가 자기가 수사한 걸 가지고서 회고록을 냈다. 바람직한 거 아니죠.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다.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왜 그랬을까? 저는 친노들이 자초했다고 봅니다. 불러왔다고 보는 거죠. 왜 불러왔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피의사실을 흘리고 뭘 조작하고 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지금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 사람들은. 이인규 전 부장이 얼마나 여기에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아니, 검사가 수사를 해서 수사를 받던 당사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그게 검사 책임이다. 검사의 도의적 책임 이런 걸 물어보면 혹시 본인이 우리가 아무리 범죄를 밝혀내기 위해서 이런저런 기법을 동원해서 수사를 했는데 이런 일을 겪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나는 죽음으로 내몰지 않았다. 오히려 죽음으로 내몬 사람은 문재인 변호사다. 이렇게 자기 반론을 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은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친노들이 이인규 전 중수부장을 노무현 전 대통령 극단적 선택의 매우 중요한 원인인 것처럼 몰고 갔기 때문에 그 반론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친노들이 회고록 또는 노무현 수사기를 불렀다. 저는 이런 시각으로 본다는 거죠. 제가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언론계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저는 이 내용의 대부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어디서 특별히 주장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일부 방송에서 민주당 패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반박을 한두 번 한 정도죠. 왜냐하면 제가 검찰총 출입기자가 아니니까 확신을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 있는 거죠. 다만 물어보고 이랬던 거는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친노들이 검찰 당시 이인규 중수부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지 않았다면 이 수사기, 이 회고록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적어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수사가 끝났죠. 그런데 이 삐아제 시계하고 권양숙까지의 뇌물, 이거는 분명한 팩트로 보인다. 이제 문재인 부분, 의견서 한 장 내지 않았다. 이것도 확인 금방 가능하죠. 그다음에 성실하게 했으면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이런 부분이 판단의 문제고. 그러면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회고록은 그럼 전부 사실이냐? 우리가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있었다면 검찰은 이런 내용으로 아마 기소를 했을 겁니다. 뭐 구속기소가 될지 불구속기소가 될지 모르지만 구속기소를 했겠죠. 이걸 어떻게 불구속으로 가져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기소를 했을 것이다. 그러면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회고록, 수사기, 이거는 검찰의 공소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검찰이 공소장에 써놓은 내용이 다 사실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거하고 똑같은 내용이다. 공소장. 그런데 이 공소장이 법원으로 넘어가면 법원에서 반론도 듣고 여기에 있는 노무현 재단 이런 데에 반론이 되겠죠. 그리고 판사가 최종적으로 이건 사실이고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판결을 하겠죠. 그러나 적어도 검사의 공소장 정도의 신뢰도는 분명히 있다. 그걸 전제로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게 20일에 발매가 된다고 하는데 오늘 18일이니까 이틀 뒤죠. 이틀 뒤에 발매가 된다고 하는데 벌써 배본하고 재판에 돌입했답니다. 그만큼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책이 왜 나왔을까? 그다음에 주요 내용이 무엇일까? 그러면 이 책 내용은 다 믿어도 되나?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관점을 가지시라고 제가 나름대로 여기저기 물어보고 취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중요한 거는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일부러 무슨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냈다. 그렇게 보면 안 되고 결국은 친노들이 이인규 전 중수부장을 책임이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몰아간 결과가 이런 회고록을 낳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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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